안녕하십니까 경영신문 이대근입니다. 오늘은 나쁜 정치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6월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공천을 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로 여야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전통적으로 기초의원 선거에서 공천제로 없애자는 쪽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공천을 하자는 입장이었죠. 제가 간단히 지방의원 공천제 변천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9년입니다. 이때는 4당 체제였습니다. 4당이 기초와 광역의원 정당 공천제로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90년대에 지방선거가 부활을 했는데 두 단계로 부활이 됐습니다. 1991년에는 광역기초의원 선거를 하고 그리고 1995년에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포함해서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2단계로 지자체 부활을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89년 합의를 해놓고 당시 여당이 폐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공천제 안 하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자 당시 평민당 총재 김대중 총재가 단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절충을 해서 광역은 공천하는 걸로 하고 기초의원은 폐지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91년 선거를 치릅니다. 1994년에는 여야가 기초의원도 공천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김용산 정권이 1995년 지방선거 전면 실시를 앞두고 기초단체장과 의원은 공천 배제하겠다 이런 입장을 정했습니다. 여기에 또 야당이 반발을 했고 그래서 결국 기초의원 공천만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2003년에 정당 공천을 배제하는 것은 위원이다 이런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2005년 지방선거부터는 모든 광역이건 기초건 단체장이건 의원이건 모두 공천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해까지 이르렀습니다. 광역이건 기초건 모두 공천을 하는 것으로 하자 시민사회 일각에서 공천제 폐지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2009년 당시 한나라당 쪽에서 우리 공천제 변함없다 그랬고 당시 민주당도 역시 공천제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시민사회 일부에서 나오는 정당 공천제 폐지하자는 그런 요구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여야가 변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후보가 안철수 현상 바람으로 대선 출마를 하면서 정치 쇄신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정치 쇄신안은 정치 쇄신은 원래 제대로 못하는 정치를 살리자 이런 취지가 돼야 되는데 안철수 후보의 정치 쇄신안은 정치 죽이기다 정치 없애기다 반정치다 이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정수를 크게 줄이고 정당 공천을 없애자 이랬기 때문이죠. 많은 비판을 받았고 당시 그래서 반정치 포퓰리즘을 한다. 그냥 단순한 시민들의 정치 혐오증에 편승하는 포퓰리즘이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당시 비판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정치가 너무 부각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안철수 현상 바람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여야 모두 이런 바람에 떠밀려서 기초의원 공천을 우리 폐지하겠다. 모두 공약을 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공천재는 인기가 없습니다. 안철수 당시 후보도 이걸 인기 없는 걸 알고 그런 걸 없애려고 했던 거죠. 일반적으로 일반 시민들은 공천이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고 공천 비리를 낳고 비효울성을 초래하고 정쟁을 일으킨다. 이렇게 지식인들 전문가 시민단체들에서 목소리를 많이 냈고 시민들이 이 목소리에 많이 동조를 했습니다. 물론 지식인 전문가들 사이에서 정당 공천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여전히 있었지만 이렇게 상당히 엇갈렸던 게 사실이고 시민들은 정당 공천을 하지 않는 쪽에 더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건 당연히 정치 혐오 정치 불신이 만연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지방자치를 탈정치화하고 정치적 중립지대로 만들어서 지방자치를 정치적 청정지대로 만들자 이게 상당히 먹혀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나 갈등 없는 인간 집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정치 없는 공동체 역시 있을 수 없습니다. 정당 없는 민주주의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를 단순히 행정적 합리성과 효율성의 관점에서만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에도 지방정치가 있고 정치가 있는 한 정당이 필요한 겁니다. 정당이라는 건 정당 자기의 이념과 정책 그리고 시민들의 요구 수준에 부합하는지 공직 후보를 자기네들이 골라서 그런 기준에 따라 검증해서 선거에 내고 선택을 받고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런데 만약 선거에서 이게 없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민들은 누구를 선택할지 모르고 후보는 누구를 대표하는 사람인지 불분명해지고 책임은 누구에게 물을지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공천을 하지 않으면 어떤 후보가 나왔는데 그 후보가 어떤 후보인지 시민들, 유권자들이 후보에 대해서 판단할 정보가 절대 부족하게 됩니다. 관심이 없게 됩니다. 정당이 참여하니까 관심이 떨어지고 지방자치가 저주한 참여율로 나타나게 되고 정치적 무관심의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가 특수하는 그런 사례도 많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말하자면 지방정치에도 민주주의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대표성과 책임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방정치도 민주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중앙에는 정당이 있어야 되고 정당정치가 활발히 가동이 된다고 한다면 지방에는 그게 없어야 된다는 것. 이 논리도 좀 어색하기는 합니다. 한국정치는 그렇지 않아도 생활 가까이에 있지 못했다. 생활정치를 못했습니다. 풀뿌리에서 다져진 정치를 해야 그게 생활정치고 삶의 정치가 되고 한국정치가 부족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지방자치에서 정치를 제대로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버려야 될 게 아니라 고쳐 써야 됩니다. 공천 문제가 가장 중요한 비리를 낳는 문제라고 한다면 공천 개혁을 해야 되죠. 공천 방식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정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천 폐지한다는 대선 공약으로 한 번 자세가 흐트러진 민주당이 이번에는 아예 폐지하는 당론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에게도 지난 대선 때 공약한 대로 지방의원 공천 폐지 공약을 이행하라고 압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러는 건 2010년에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선거를 하게 되면 그 지역 단체장이나 의원들이 당을 내세워서 다시 당선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현실 때문에 공약대로 공천 폐지가 괜찮은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여당을 골탕 먹일 수도 있습니다. 예상대로 여당에게 공천 폐지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하자 여당이 종잡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당이 또 공약을 깨느냐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대선 공약을 많이 깼죠. 많이 깬 것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 지방의원 공천 폐지 공약을 또 깨느냐 이런 비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지방정치 대의에도 맞고 당에도 이익인 공천대로 갈 건지 이제 너무 공약을 많이 깼으니까 이번에는 공약을 지킨다. 이 명분 하나를 위해서 대의에 어긋나고 당에도 불리하지만 공천 폐지라는 당초 약속을 지킨 것, 쓴 약을 삼키는 게 좋을지 이렇게 여당을 고민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민주당의 작전이 성공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한 여당 대 야당, 진보대 보수, 시민사회대 정권 간의 선명한 대치선이 그어지지가 않습니다. 민주당 내에도 폐지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나뉘고요. 진보세력 내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찬반이 충돌합니다. 정치학자들은 공천 쪽 주장을 하고 행정학자들은 공천 폐지 주장이 더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그리고 중앙정치 세력은 공천하자는 입장이 많고요. 지방정치 세력은 중앙정치가 간여하여서는 안 된다면서 공천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 절대 다수입니다. 이렇게 공천 폐지 문제는 그물처럼 서로 교차하고 엇갈리는 쟁점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쟁점에 박근혜 정권 대 박근혜 반대 세력이라는 이런 단순 대립 구도로 선을 갈라버렸습니다. 이 공천 폐지에 대한 민주당의 이런 접근법은 개헌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개헌을 제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열린 우리당은 환영을 하고 한나라당에게 이 개헌 제의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 지도부 반대했고 당시 경선 후보였던 이명박 박근혜 후보도 모두 반대를 했습니다. 그 뒤 2년 지나서 대통령이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입장을 바꿔서 국회가 개헌 논의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나서 그 해 11월 달에 한나라당 간부들을 만났을 때는 또 단임제가 더 낫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해를 다시 넘긴 뒤에 그 다음 광복절 경축사에서 다시 또 개헌을 주장을 합니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두 번 개헌 제의를 한 것에 대해서 모두 거절을 했습니다. 요즘에 다시 정치권 안팎에서 개헌 논의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재호 친이계 대표적인 친이계 의원이죠. 개헌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서청원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개헌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국민 행동이라는 야권 원로 정치인 모임에서 개헌을 하자 이런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개헌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자 박근혜 대통령하고 세뇌당 지도부는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이 뜬금없이 개헌 얘기를 꺼냈습니다.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은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임기 중 개헌을 추진하라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 헌법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고치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지키지를 않아서입니다. 경제민주화 복지 다 헌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경제민주화 복지 안 합니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양심의 자유 다 헌법의 명령입니다. 지금 이거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헌법은 수정할 수 있지만 개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후의 일본 헌법은 한 번 헌법이 제정된 뒤에 지금까지 단 한 자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독일, 프랑스도 별로 고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헌법을 바꾸고 싶습니까? 한번 중남미 사례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32번 개정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26번, 아이티는 24번, 에콰도르는 20번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에서 헌법이 어떤 대접을 받겠습니까? 주식 시세표처럼 상황에 따라 바뀌는 일의 형이 됩니다. 언제든지 고칠 수 있는 헌법이라고 한다면 누가 그 헌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헌법 지키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박 대통령의 말처럼 개헌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랜만에 옳은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걸 모를까요? 민주당도 할 겁니다. 개헌 얘기가 나오고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면 모든 이슈를 삼킵니다. 지금 민생 현안 먹고 사는 문제, 비정규직 문제, 일자리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다 덮입니다. 그래서 개헌을 하자는 게 민주당의 진심이라고 보기도 사실 어려운 겁니다. 기존 개헌 논의를 보면 집권 세력이 개헌을 제안하면 야당이 반대하고 그 반대했던 야당이 집권하면 개헌을 요구하고 그리고 개헌을 하자고 했던 집권당이 야당되면 다시 반대하는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이 개헌하자는 것은 박근혜 정권이 개헌 반대하니까 나오는 기계적인 반응같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통 갈등은 관심을 모으고 그 관심들 때문에 뭔가 해결이 필요하다는 어떤 의제를 만들게 됩니다. 의제 설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공천이나 개헌 문제처럼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갈등 자체를 위해서 제기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천이나 개헌이라는 것은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게임, 순수하게 여야가 치고받고 한번 게임하는 거 이게 목적이지 뭐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만일에 카지노에서 도박을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카지노에서 칩은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는, 아무 쓸모없는 거다. 그런데도 그 도박을 하는 일을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그렇다면 그 도박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칩을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그건 현금으로 교환되지 않기 때문에 쓸데없는 도박이 되는 겁니다. 지금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여야가 대결을 하고 요란하게 소리를 내고 해서 종종 여야의 싸움에 국영권들이 몰려들고 대단한 일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것이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싸웠는지, 무엇을 위해서 싸웠는지 아무 흔적도 없는 그런 대결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예로 박근혜 정부 집권 초기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방송통신 분야가 기존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있었는데 이거를 미래창조과학부로 관할 부서를 옮기느냐 마느냐 가지고 여야가 갈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정부 부처로 보면 일개과의 기능에 불과합니다. 일개과가 어디에 가느냐. 이게 마치 사생결단처럼 싸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이걸 가지고 국가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해야 창조경제가 살아나는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지나서 그 흔적이 있습니까? 창조경제가 이것 때문에 살았습니까? 국가의 미래를 그게 좌우하게 됩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기고 싶어 하는데 야당이 반대하니까 야당에게 이기 위해서 서로 이기는 게 목적인 걸로 결국 싸운 겁니다. 1년 지난 뒤에 보니까 그 싸움이 아무 의미도 없는 소모적인 싸움이 되었던 거죠. 옛날에 군대에서 이런 일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군인들이 할 일이 없을 때 일거리를 일부러 만들기 위해서 땅을 하루 종일 파괴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땅을 다시 그 땅 판 구덩이를 다시 메우도록 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나쁜 정치도 땅을 파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요즘 한국 정치의 풍경입니다. 이대근이었습니다. 그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